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지. 아주 두 분이 그냥 법을 어기시는데요. 정준호는 아들 뒤에 숨어 갈취를 한다. 아들 뒤에 숨어 갈취를 한다. 이제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문자가 오는데 아들 시욱이 사진이 이렇게 딱 와요. 문자로. 시욱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탁 타고 이렇게 싹 웃고 있는 사진이 딱 와요. 사진이. 친구길 보내줘요. 사진이 딱 와.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진이지? 이러면은 삼촌 이렇게 이렇게 와요. 어? 시욱이가 문자를 보냈나? 오오오 시욱아. 삼촌 이 자전거 이쁘죠? 어? 백만 원 주고 샀어요.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.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. 시욱이 말투가 아닌데? 얘가 그걸로. 시욱이가 설마 계좌번호를. 한 번은 똑같이 자전거 사진이 딱 왔는데 보니까 헬멧을 썼네? 삼촌. 헬멧 샀어요. 자전거 시리즈로. 아니 근데 다 백만 원이네. 한 번은 보냈더라고요. 다시 보냈지 내가. 삼촌 도가스까지 같이 보냈어. 가득 읊었어요. 자전거 시리즈.